두 분 연인 사이세요? 네 두 분 어디서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? 제가 저 좋다고 따라다녀가지고 1번이 번호 땄어요 뭐야 누가 땐 거야? 1번이요 두 분 나이차는 어떻게 되세요? 한 살이요 2번님이 한 살 더 많아요? 야 누나를 꼬셔버렸네 늙은이죠 늙은이 그럼 세 달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 좋겠다 세 달 밥 빨리 많이 먹어서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 괜찮아요 방금 헤어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혹시 뒤에 오세요? 네 맞아요 엠티 클랜이에요? 클랜은 아니고 뭐요? 모텔이에요? 아 아닌데요 그럼 뭐야 미팅? 마운틴 아 마운틴 동사모임이요 동호회에 두 분 밖에 없는 거 아니죠? 맞아요 좋아요 aji 되서 어디 가실래요? 3번님 편하신 대로 2번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? 아 저 아무데나요 주민이 연인사이세요? 네 오, 멋지다. 혹시 듀오 왜 안 하시고 스쿼드 하세요? 스쿼드 하면 별로예요. 왜 별로일까? 뭐가 별로일까? 왜 별로예요? 우리 둘 다 못해서. 오, 잘 대답하셨네. 어우, 잘 피했다. 두 분 어디서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? 제가 조준석 따라다녀서. 일반이 번호 땄어요. 뭐야, 누가 땐 거야? 1번이. 알겠습니다. 알았어. 여자가 어떻게 땄다 하겠어. 내가 땄다 해야지. 만난 지 오래되신 거 같은데, 보니까. 3년 됐어. 3년 다 없어요. 성함이 뭐예요? 먼태예요, 먼태? 백태. 백태. 2번 님은 율무에요? 네, 율무차로 하죠. 율, 율무 아니야, 율무 아니야. 더 이상한 걸 생각해야 돼, 더 웃긴 거야. 더 웃긴 거야. 두 분 나이 차는 어떻게 되세요? 한 살이요. 2번 님이 한 살 더 많아요? 네. 야, 누나를 꼬셔버렸네. 늙은이죠, 늙은이. 아니, 근데 세 달 차에 밖에 안 나. 그럼 세 달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. 좋겠다, 세 달 밥 빨리 많이 먹어서. 싸우지 마세요. 싸우지 마시고. 네, 괜찮아요. 방금 헤어졌어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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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재회하시길 바라겠고요. 두 분 혹시 뭐 결혼 계획 이런 거 있으신가요? 아니요. 하하하하 아, 없으세요? 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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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돼요? 살릴 수 있어요 저 네 1번님 죽으면 안돼 기다려봐 1번님 기다려봐 나가지마봐 제가 도와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어 뒤에도 있는데? 아이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시죠? 네 하이요 오하이요 고자이마스 오하이요 오? 미국인데? 아이씨 코리아 아 아 아 코리아 오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? 저희 여기 갈게요 How you like that? 오케이 오케이 7월 1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뭘 어떻게 알아요? 적혀있는데 자 시시시작 자 사랑하는 데이트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틀 뒤면 생일이잖아요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노래 말고 치킨으로 보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채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생일때 뭐 할거에요? 저 술 마셔야죠 몇 분 계시는데? 7명? 5명? 다 여성분이에요? 아니요 남녀 같이 있어요 아 저도 초대해주실 건가요? 오실래요?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? 대학 동기요 대학 동기 대동 아 근데 좀 늙은 사람을 느껴주는데 어떡하지? 뭐요? 좀 늙은 사람? 30세 아니에요? 30세? 무슨 30세 어이가 없네 아 저 20대에요 오실래치지 마세요 아저씨 몇 살이신데요? 저 24살이요 저랑 별 차이도 안 나는구만 지금 목소리만 듣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 죄송한데 이런 말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1번 님도 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이크 쓰고 해도 되나요? 아 안 되죠 마이크 하는 게임인데 사이가 안 좋네요 하하하하 그럼 그 생일 파티 오는 친구들 예쁜 친구들도 오나요? 아 제가 제일 예쁘죠 그럼 안 갈게요 하하하하 어어? 하하하하 장난입니다 장난이고 하하하하 아 다 뛴다 어디 핑핑핑 핑 찍어 1번 핑? 어어 일단 들어가자 우리 아 이 집에도 있어 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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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집에서 나 보고 있어 니마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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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돼 어우 진짜 놀 거 같은데 조심해야 돼 여기 저 문 열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니마 여기 뭐야 이거 옆에서 서는데 아이참 아 왜그래 좀 빠지는 중 여기 담벼락 집으로 들어오세요 와 오늘 가야된다 자 움직이죠 들어오세요 뿡 아이재 이쪽으로 올라와야 될 듯 좌우로 무빙 치면서 올라오세요 우와 너무 무서워 무빙 치세요 무빙 무빙 좌우로 왔다 갔다 천천히 오면 돼 아이씨 자 사격해드렸어요 아 아 잠시만 살릴 수 없나? 면막이 없는데 면막이 없는데 거의 샷가가 안나오죠 네 안나와요 괜찮 괜찮 이거 여기로 올라갈게요 이번 공기건대로 오는다 오는다 알겠죠? 피 채워요 피 채워 피 채워 이로 붙었어요? 음 피 채우고 한 명은 여기 있어요 하나 끼자 한 명 여기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위에 있어 위에 피 채워요 피 천천히 어차피 우리가 유리해 피 채우고 위로 올라갈거에요 알겠죠? 격히 어 쟤 잡아야겠는데 도와서 뒤에도 없었는데 어 아이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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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잘 보고 있어요 저기요 잠깐만 저기요 이 사람 더 짜증나네 알면서 계속 놀리는거야? 아니 회장님이 아니까 중단친거죠 알겠어요 네 아무튼 생일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네 동년명 빠이 잘 가라 친구야 빠이 빠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경이세요? 예 혹시 싸우는거 좋아하세요? 음 저 맞춰드려요 혹시 입을 맞춰주시진 않죠? 네 저 루인지 갈게요 네 없는거 같은데요? 왼쪽에 한팀 어 확인 어 짤로 돌렸나? 틀어요 얘네 한 명 삐글빌글 돌아서 오네 여기 열려있다 짤 파밍 있나봐요 확인 제 앞쪽으로 모자에 세웠다 저도 지금 얘네랑 그 교전 중 네 잡고 갈게요 나이스 그 한 명은 여기있다 죽어라 여기 한 팀이에요 한 명 더 있다 갈게요 위치 브리핑 되나요? 안오셔도 돼요 안오셔도 돼요 안오셔도.. 안가도 돼요? 네 수리 어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6배율 남아요 개머리판 남고 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어우 어우 드링도 필요해요? 하나 정도요 제가 줄게요 배탄 필요해요 괜찮아요 버릴게요 오토바이 타고 갈게요 무서우니까 뮤트할게요 걱정 말아요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춥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여기 여기 잡아야 돼요 여기요? 여기 오른쪽 오른쪽 보이죠? 어 놀래라 많이 놀랐어요? 자 지금 잡아야 돼요 어디있어요? 집 다운 이게 뭐야? 집 기절 여기 하나요? 여기 하나? 핑 찍은 데 어딨어요? 1평? 핑 찍은 데 있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환상의 팀워크였어요 춥스 너무 아찔한데요 이거? 이거 봤어요 아찔해요? 싸운다 싸운다 붙으려고요? 저 친구들 수직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 드릴게요 이미 수직 손잡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팬티 안에 수직 손잡이가 있답니다 이경철아 씨 안 할게요 싸운다 밑에 안 할게요 한 명 기절했다 바로 가자 네 한 팀 끝 나이스 한 팀 바로 그 집에 얘네랑 싸울 때는 있나?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확인 이 집 뒤에 있어요 이 집이요? 오케이 뒤에 한 명 붙고 있고 둘 다 지금 저 두 집으로 붙고 있어요 왼쪽으로 돌아올게 네 다른 팀 또 붙었네 기절했어요 네 집 뒤에 있는 친구 기절했어요 네 저 친구를 아마 살리러 올 거예요 이 집이죠? 이 집이 맞아요 집 들어왔어요 뒤로 네 다 들어왔어요 아주 깔끔하게 잡았어요 아 아 이거 하지 말자 그랬지 오케이 안 할게요 왜요? 바로 시킨 적 없네 아니 아니 저 혼자 한 판에 수익순잡이 드릴까요? 음 괜찮나요 아 우리 팀 쏘는 거예요? 어디고 돌 쪽인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시키기 때문에 두 명? 두 명? ử 어우 sok 기절 1번편 기절 돌 기절이죠? 네 친 Democrat thought 어디 있어요? 여기 넘어요 죽었다? 다른 애들 죽었어요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어? 아 그래요? 끝났어요 나이스 원 우리 밑에도 하는 거잖아 모터사이클로 디범빙 바위 하나 왜이로 뛰었어요 이건? 우리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? 뒤에 끝났고 저 모터사이클만 좀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온다 이리 온다 집 안에 하나 있고 세웠는데? 저건 또 뭐지? 모터사이클 2번핑으로 갔어요 확인했어요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집 나오는 거 봐야겠다 지금 퀸기요? 얘네가 BRDB인가? BRDB 쪽으로 출발해요 2번님 쪽으로 BRDB 하나 타있어요 하나 둘둘 لي 3명 나왔다 나이스 PLDM 여기 PLDM 여기 둘 둘 하나에요 둘 둘 하나 PLDM 컷 PLDM 컷 지금 라스트 폭 가겠는데? 왼쪽으로 빠진다 왼쪽 왼쪽 여기지 한 명 다시 오른쪽 왼쪽 집 뒤쪽으로 나온다 이쪽으로 나와요 다 볼 수 있어요 나왔다 연마으로 뛰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고생했어요 달콤한 치킨이었어요 그럼 안녕 너무 깔삼했어요 오늘의 교훈 구독자와 해안은 잘 더 궁합입니다 또는 초ops 승리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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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